안녕하세요. 팔레연보 문장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5일자 팔레연보 민사 매도 청구권과 공동소송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7월 2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4-263857 판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그 집합건물 중에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인데 이 사람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됐죠. 이 원고들과 피고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이라면 아파트 같은 거죠. 빌라도 될 수 있고 이런 구분소유자인데 A라는 사람이 2018년 6월 11일 날 피고에게 자기 지분의 100분의 20을 지분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원고들과 A는 2018년 6월 12일 날 관리단 지폐를 개최해서 재건축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3일 날 피고를 상대로 재건축 참가 회답을 촉구하는 매도 청구를 하면서 만약에 재건축 참가를 하지 않으면 매도 청구를 행사하겠다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고들과 A가 9분의 1씩 피고를 상대로 지분이등 등기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A가 2018년 9월 27일 날 B에게 지분을 모두 다시 처분하고 소를 취하면 합니다. 그리고 B는 승계 참가 신청을 했다가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원고들과 A가 있었는데 이 원고들과 A가 이걸 갖고 있다가 A라는 사람이 자기의 지분 중에 100분의 29를 피고에게 이전해 드립니다. 그런데 피고가 재건축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고에 대해서 원고들과 A가 하시는 9명의 사람이 A의 지분에 대해서 멘토 청구를 행사한 거죠. 그런 와중에 A라는 사람이 나머지 지분을 B한테 처분합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이전에 받았는데 소송 자체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9명의 소송이 8명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피고 A에 대해서 B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어쨌든 A에 대해서 지분이 된 멘토 청구를 행사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재건축 반대 소유자에 대해서 멘토 청구를 행사를 위해서 이 B라는 사람이 지금 소송이 안 들어와서 취화를 했는데 B가 없어도 소송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A는 지금 반대하는 소유자죠. 그럼 나머지 모든 소유자가 원고로서 들어와야만 멘토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중에 일부가 빠져도 가능한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집합건물법 제48조 재건축 결의 후 각 구분 소유자 또는 합의에 따라 지정된 매수자는 2개월 이내에 재건축 반대 소유자에 대하여 시가의 멘토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멘토 청구 행사가 가능하다. 이 제3자는 그냥 제3자가 아니라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지정한 사람은 통상적으로는 시행사가 될 수도 있죠. 구분 소유자들이 시행사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시행을 넘기는 경우인데 이때 이 시행사가 소유권은 아니지만 멘토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죠. 그리고 이 각 멘토 청구권은 단독 또는 여러 명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 있고 고유 필수적 조정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멘토 청구 행사하는 이유는 재건축 결의를 하려는데 한두 명의 사람이 반대를 할 경우 재건축이 무산되니까 그 사람의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중에 한 명 또는 여러 명 전원 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했던 멘토 청구의 전부를 멘토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피고 소유에 대해서 8분의 1씩 이전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원심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원고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고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해야만이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취급하는 거. 이 취득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취득하면 그 사람은 재건축을 동의를 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재건축 동의한 걸로 들어가고 다만 자기가 지분인데 두 채가 될 수도 있죠. 한 명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돈 다 주고 그거 사서 두 채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단독 또는 여러 명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 있고 고유피소도 동정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A가 피고한테 팔고 B한테도 팔고 나서 B가 탈퇴해도 소송은 가능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 8분의 1씩 인도하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집합건물법 매도청구권은 각자 또는 공동 또는 지정된 3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부 구분소유자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고유피소도적 공동조성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하자면 이 사건에서 B가 처음에는 A였고 A가 B한테 팔고 B가 탈퇴를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청구권 행사는 이 피고의 소유권을 청구권자 청구권자 한 명이 할 수도 있죠. 일곱 명이 할 수도 있고 두 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분별로 이행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